하이 코코아 팬 안녕하세요 코코아 시청자 여러분 의문의 일승에서 우일승 역을 맡은 융효상입니다 네 저는 진진영 역을 맡은 정혜성입니다 하이 코코넛을 표현한다면 완전 핵꿀잼 시원사이다 의문의 일승에는 속 시원한 액션이 있다 답답한 사이 사실 여러분들 저희 드라마를 보시고 사이다 한 잔 시원하게 드시고 마시죠 감사합니다 새 드라마 의문의 일승은 코코아에서 방영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코코아에서 만나요 안녕